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갑자기 있었어 나 오프닝도 안 찍었다고 우리 같이 오늘은 할래 그래 나는 어떻게 하더라 오늘은 오늘은 보람스 보람스 오늘은 오늘은 false »,JV서 나外 queens. 안녕하세요 시민사람이 러시입니다 ар고 여기는 노을 캠핑장이라고 어! 사람 되게 많다 캠핑장을 갈 건데요 저희가 오늘 고기 구워 먹으러 와 근데 이 전기차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건가 봐요 얼마야 한 사람당 이거? 2,000원이요? 감사합니다 장도 바시우 와 노랫어 오 노랫어 여보 노랫어 바캉스 온 거였어 아 시원해 바캉스 온 거였어 바캉스 온 거였어 너네 선크림 발랐어? 아니 원래 이런 날 타야 되는 거 아니겠냐? 어? 크랙 없는 거 없다니까 여기 다 있어 사실 조금 비쌀 뿐이지 컵 하나 1회용 급수야 하나 개토라이 아 음료수 콜라주 개토라이 그래 개토라이 먹자 딱 뭐지? 분명 개토라이라고 했는데 왜 포카리가 나오냐 분명 먹고 싶은 거 없다고 하더니 여러분 여기입니다 여기가 노을 캠핑장인데요 아 여기 난지 캠핑장보다 훨씬 더 좋아 야 조심해라 잘 붙네 야 아니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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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저거 내가 해볼게 응 응 1.2.2.3.3.1.3.1 찬스 짱푸 짱푸 안녕하세요 맛있겠죠 맛있겠지 네 일단 오시면 한 좀 드릴게 이 집이 잘 안 돼 네 집이 잘합니다 거기 물 다 피어가지고 어디에 지 아 저희 이렇게 될 대로 됐다고 생각했는데 좀처럼 안 되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흐름 살충한 오 이게 안정적이네 오이거 아 이거 이거이거이거이거 우와 삼겹살과 다르게 목살은 완전 슬로프 진짜 진짜 약간 밥상이 소화 케이크 느낌 짠 쉼 진짜 맛있다 이거 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음 와 진짜 와 진짜 와 음 너무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완전 맛있겠다 야 이거 너네 둘이 거기다 놓고 야 진짜 환상 아니야? 어디들 갈 것 같아 음 진짜 맛있어 애플 뮤직은 뭐야 응 이거 많이 들어본 것 같아 응 먹어봐 음 맛있겠다 야 음 맛있어? 응 이거 동지라면 처음 먹어봐 그럼 이거는 끓인 맛이랑 좀 다르지 않아? 좀 다른 것 같아 약간 푸른 맛? 맛있어? 응 맛있어 냄새 좋다 음 잘 익었어? 와 역시 여기 만지면 안되는데? 음 음 크림스쿨 라면 같아 맛있어 그걸 먹어봐 오뚜이 크림스쿨 진짜 딱 크림스쿨야 음 어떻게 보면 나도 이게 마지막 여름인가 봐 왜? 근데 이제 여름이 진짜 끝났잖아 음 왜? 물 한잔 해보시? 응 뜨거운지 나 너무 뜨거운데? 선물 받은거야 응? 아니 싸웠지 여기도 먹어볼게 새가 냄새 좋아 이게 17도야? 응 향이 좀 센데? 노은이는 이게 17도야? 아니 이거 잘못 봤을거야? 아냐 이게 신박만 소주도 아니지 이거는 이제 그런 거지 양주 오 이거 약간 천맛은 양주맛인데 아니 아니 담대는 뜨거워 맛있지? 근데 그 땐 뜨거워 맛있다 뭐야 뭐야? 커턴 아니야? 뭐지? 안 들어가는데? 어? 어 이거 안 된다? 아니야 커허 어머 아 됐다x2 와 먹겠냐? 뭐? 야 이거 뭐였겠냐? 숯이 들어와서 야 맛있겠다 근데 맛있어 맛있어 내가 먹어 저 안에 한 4개인가 더 있어 5개 이거 봐 엑스메트 노래 아니야? 맞아x2 색도시다 색도시 이거 한 번 먹어보려 야 먹을까? 먹어볼래? 이상했어 아 이거 확실히 확실했어 한 방울만 줘 한 방울만 한 방울만 먹으면 뭐하는 거야 한 방울만 먹으면 됐어 됐어 어우 야 네 언제 타는데 아무lining 와 제가 또 먹으면 안될 것 같은데 와 이거 무슨 맛이야 사과야? 목이타 목이타 뭐? 뭐가 맞다 맞아 너 그냥 졸랐어 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그냥 목 타지 이것도 똑같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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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봐봐나 아.. 세다 어우 어우 아 여기 이렇게 아우 이거 이거 원래 고기가 붉은 건가 아하하하하하 뭐지 와 이거 하하하하 여보랑 너 왜 웃냐? 혼자? 잘 보여줄게 힌트 들리? 안 먹으면 좋겠지? 어? 나 좀 보여줘 왜? 아 너무 미안하다 어떡해 아잉까만해 아 생각없이 맞았어 아니 뜨거워 뜨거운 거지 왜 너 왜 욕을 하냐고 맞은가? 닥터기 또다 얘 또 이래 현빈이 예뻤다 아 그런가 봐 진짜 딱딱해 야 총재강 만굴이다 진짜 짱이다 어 장다리더라 심리장다리 어디? 얘 뒤에 어디? 앉았어 제 성격이 뒤에 하톡 씨 뒤에 하톡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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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이렇게 색깔이 이래? 초록색이야 눈은 파란색이야 주운 거 아니지? 보내줄까 그치? 보내 줘봐 뭐가 안날라고? 조련? 오케이 난 잠자리가 대화중이에요 지배하는 자 하톡 씨 저게 pottery 하톡 씨 보기 보내 줘봐 와 진짜 이거 지금 여기 올라가서 고맙ment 존나 존나 호명 성형 지금 시작했다 약소 왜 이리와 자기의 지름 나 나 이런거 아 뭐야 아니 안오면 되겠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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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쩐다 아 이거 보이는 거 진짜 좋다 그치? 아아 빨리 돌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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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봐. 이거 다 해볼게 니가 어땠냐면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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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우리 오늘 노을캠핑장 가가지고 재미나게 놀아봤는데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끼리 노느라고 노는게 중요하겠습니다 막 수답돌고 노느라고 되게 재밌게 놀았는데 재밌게 봐주신분들은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번씩 눌러주시고 저희는 다음에 어 대연이네 가는걸로 찾아뵙더라고요 대연이가 알겠다 이제 아니 걔 내꺼 안보잖아 쉿 우리끼리의 비밀 하하하하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봐요 나중에 탔잖아 우리 친구가 팩 탔어 아 성필이 못 보여주고싶다 진짜 얼굴을 찍어 진짜 까맣다 너무 웃겨 여기 손 징겼어 어? 어? 살짝살짝 진짜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넌 진짜 비트버스 좀 해줘 비트버스 좀 해줘 오랜만에 해봐 이만 아 좀 해봐 똑같아요 아 다음에는 그러면 그거 하자 뭐지? 성필이 비트버스 소패시 너네들을 해서 딱 콘텐츠 너네들 한 명씩 내 주차 우리 만날 때마다 연습해와 해가지고 한 번 해봐 그래 지금 제일 기본 해봐 아 그냥 하고 있잖아 이거 알려줘 오케이 킥 하이엣 스네어 어? 아 그니까 뭘 연습해보려고 그 좀 하라고 아니 너 어떻게 할지 알려줘야지 이런 건 유튜브에 봐라 하하하하 퀴치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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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치 퀴치빵 퀴치빵 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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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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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